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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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문구의 quoi 한글자막한 Stuff 오늘 방송하기 전에 그 샵에서 샵이 같아서 미리 뵀는데 아직 좀 서로 낯을 가려서 그런지 얘기를 못 나눴는데 빨리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나누고 싶고요. 우리 권윤님께서 야 또 권윤님은 콥 우리 리버풀 찐팬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노래 한 곡 듣고 권윤님 만나볼 텐데 저희가 마음에 들진 않아요. 사실 전 마음에 들지 않는데 우리 작가님과 피디님이 선곡하신 거죠? 맞죠? 왜 날 피해? 눈을 왜 피하지? 아무튼 우리 리버풀 응원가 선곡해봤습니다. 우리 또 게스트 우대해줘야 되니까요. You Will Never Work Alone 듣고 나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아무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올게요. When you walk through a storm Hold your head up high And don't be afraid of the dark At the end of the storm There's a golden sky And the sweet silver sound of a love Walk on through the wind Walk on through the rain Walk on through the rain Though your dreams be touched and low Walk on, walk on with hope in your hearts And you'll never walk alone And you'll never walk alone You'll never walk alone Walk on, walk on, walk on with hope in your hearts With hope in your heart And you'll never walk alone You'll never walk alone 이분의 첫인상은 대부분 같았을 겁니다 젠틀하고 다정한 이미지라 착하고 바른 생활 연기를 하겠지 하지만 그의 필모그래피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선한 얼굴을 한 사이코패스 연기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고 성공을 위해서는 모든 한은 야망을 선보이기도 하고 정의로운 암행어사로 듬직한 면을 보여주면서 어떤 역할도 찰떡이다라는 느낌을 대중들에게 심어줬는데요 오늘 배초에서는 드라마에서 보여준 멋짐을 잠시 내려놓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현실 남자의 면모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거기에 저와 찰떡 호흡도 기대해보게 하는 우리 배우 권율님과 함께 베스트 조이스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배초단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초단에 초대해주셔서 너무나 설레고 영광입니다 권율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까 몇 번 뵀어요 샵에서 몇 번 샵이 같아서 몇 번 뵀었는데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건 저희가 처음인데 맞습니다 저는 언젠간 뵐 줄 알았습니다 정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언젠가는 민호씨 한번 뵙지 않을까 아니 제가 뭐 때문에 알았냐면 사실 주위에서 스포츠 좋아한다는 얘기도 알았고 콘텐츠를 통해서 제가 본 것도 있는데 샵에서 준비할 때 스태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오빠랑 권율 배우님이랑 똑같다고 해서 왜 뭐가 똑같아? 예를 들면은 준비할 때 꼭 그 스포츠 하이라이트를 꼭 보고 있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라이브로 하면 그걸 꼭 보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똑같다고 네 그래서 저는 속으로 당연한 걸 스포츠 좋아하면 보고 있는 거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 스포츠 좋아하는 건 물론이고 게임도 위닝도 좀 좋아하신다고 제가 좀 익히 들었거든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야 내가 무조건 우리 형님 한번 뵈야겠다 그러니까요 요 생각 한번 하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 뭐 저도 이제 아는 뭐 다 얘기해도 되죠 네 그럼요 이제 그 언제 한번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중기씨랑 네 빈센조 중기씨랑 이제 위닝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중기씨가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고 이제 재작년인가 3년 전에 이제 우연히 이제 공식석상에서 보게 됐는데 네 형하고 같이 위닝했었던 얘기들을 막 하고 네 둘이 같이 얘기하다가 이제 민호씨 얘기하더라고요 네 민호씨 잘한다고 네 그러면서 언제 한번 둘이 붙는 거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네 와 그 친구도 잘해요 뭐 이렇게 같이 얘기를 했었지 아 근데 그때가 그때 딱 민호씨를 그때 들었고 네 저도 이제 뭐 두준군 두준씨하고도 이제 같이 축구하면서도 민호씨 잘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이거 언젠가 한번 만나겠구나 싶었습니다 언제 한 게임 하시죠 아 이거 무조건이고 사실 요즘에는 제가 잘 안 하긴 했는데 네 네 저는 위닝은 진짜 제가 진심이어서 제가 게임을 안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근데 위닝만큼 진심이어서 저도 게임은 위닝밖에 없어요 와 진짜요? 다른 게임은 없어요 이거 무슨 운명인가 봐 그러니까요 아 저는 그 천점 찍으려고 밤샜습니다 아 저는 그 레이팅을 진짜 저는 한 900점 조금 넘었다가 거기서 못하겠더라고요 아 저는 매 그 시즌마다 다 천점을 다 찍어놨거든요 아이디로 진짜로 그 정도로 네 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사실 위닝은 약간 인생이 담긴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언젠가 재밌게 아이고 좋죠 좋죠 재밌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오늘 처음 이렇게 뵙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내적 친밀감이 장난 아닌 우리 권윤님과 함께 할 텐데요 맞습니다 어 제가 그 뭔가 우리 베스트초이스의 뭔가 이 친목 프로그램과 같은 이스타TV 출연한 것도 제가 봤고요 네네네 네네네 제가 찾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굉장히 저와 좀 같은 마인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스포츠를 좋아하시고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공만 있으면 하루 종일 노는 학생이었어요 와 그래서 그때부터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했고 학교 등교하면서 이제 한 4, 5, 6학년 때 이제 스포츠 신문을 한 두 개 정도 사서 그걸 하루 종일 이렇게 접어가면서 책상에 놔두고 이제 교과서 밑에 깔고 이렇게 보기도 했죠 와 대박이다 그러면서 되게 스포츠를 엄청 관심이 있었고 모든 축구 야구 농구 다 직접 하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친구 아버지가 스포츠 기자셨어요 사진 기자 정말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직업이었죠 축구장에서 가장 가까운 데 그렇죠 그렇죠 골대 뒤에서 이제 막 사진 찍고 계시고 있는 게 정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스포츠를 그냥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축구부도 이제 초등학교 축구부를 가입을 해서 등록을 해서 이제 거기서 축구를 하면서 더더욱이 그런 스포츠와 더 친밀감을 쌓아갔죠 그러면 어렸을 때 보통 운동선수의 꿈이 좀 있으셨던 거예요 막 운동선수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축구가 너무 좋아서 계속 초등학교 때는 하다가 이제 중학교 때 가면 이제 실제 이제 엘리트 축구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기로에 있을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냥 취미로 취미로 그러면서 역시 와 저와 너무 이 이 내적 친밀감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공만 있으면 하루 종일 좀 뭐 슛돌이었습니다 맞아요 하루 종일 뭐 해가 져도 공이 하나 있으면 그냥 그렇게 뛰어 댕겼거든요 진짜 공만 있으면 저는 뭐 진짜로 한 이틀은 놀 수 있었어요 저도 계속 엄마한테 혼만 안 난다면 저는 뭐 계속 밖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사실 조금 스포츠 얘기하기 전에 그 지난주죠 지난주에 이제 달리와 감자탕 드라마가 종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또 새로운 드라마 촬영으로 굉장히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또 흔쾌히 또 배초에 나와주셔가지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또 촬영하시는 작품 어떤 거 있으신가요 지금은 그 며느라기 시즌2인데요 이제 작년에 며느라기 시즌1을 했었고 지금은 한창 며느라기 시즌2를 찍고 있습니다 아 다 얘기하셔도 돼서 뭐 그냥 뭐 카카오 tv에서 네이버에서 카카오 얘기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여기는 상관없어요 다 얘기하셔도 됩니다 홍보 다 하셔도 됩니다 카카오 tv의 며느라기 시즌2 곧 찾아뵐 예정입니다 괜찮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도 나오면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두유라이크를 봤는데 우리 베스트초이스랑 컨셉이 좀 비슷합니다 유튜브 컨텐츠지만 컨셉이 비슷하고 그리고 또 스포츠 토크 버라이어티고 그리고 출연한 분들이 몇 분 겹쳐요 굉장히 몇 분이 아니라 좀 많이 겹쳤습니다 우리 특히 우리 번개맨과 추맨 있고 이스타 tv 두 분 계시고요 그리고 조코핏님 우리 조코핏님도 계시고 굉장히 많이 겹치는데 종종 그분들이랑도 연락하고 지내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조현일 해설위원님하고도 이제 꾸준히 연락을 하고 계속 이제 사적으로 만나고 싶었는데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또 시즌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조현일 위원님하고는 못 만났지만 연락은 아주 자주 종종 하고 있고 네 이제 번개맨 우리 박종윤님하고도 그렇죠 사실 오늘 오면서도 통화했어요 오 그래요? 딱 오늘 제가 오늘 샤이니 민호 씨가 하는 하니까 오 배초 나가시는구나 이렇게 딱 끊더라고요 아 역시 우리 형 1호거든요 아 그렇죠 종윤이 형이 요즘 뭐 분위기 좋죠 네 요새 잘나가고 우리 저희 가족이기 때문에 혹시 그러면 우리 추맨님과도 뭐 이렇게 있나요? 이게 사실 제가 오늘 종윤님한테 전화한 게 이주원 아 그 추맨님한테 전화한 게 이주원 해설위원님한테 전화한 게 아니 전화를 한 게 아니라 종윤님한테 전화한 게 이 추맨님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도 되냐 뭐였냐면 제가 사실 이스타TV에 출연했던 해 해 마무리할 때 신년 인사를 보냈어요 종윤님하고 이주원님을 보냈어요 그런데 종윤님은 올해 유리 형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다른 콘텐츠들을 또 많이 우리 같이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또 이렇게 답장이 왔구나 저도 이렇게 장문회 메시지를 보냈죠 이주원 해설위원님한테도 장문회 또 내용은 비슷하지만 또 다른 어떤 뉘앙스로 이렇게 위원님과 함께 해서 그런데 이제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와 내 이럴 줄 알았어 여기서 드러나는 거야 저희 배초 공식 빌런이거든요 야 여기서만 빌런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빌런이었네 그래서 제가 오면서 종윤님한테 아 이거를 실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걸 얘기해도 어떤 인성 문제로 번지지 않겠냐 아 이거 괜찮습니다 종윤님이 아 무조건 얘기하셔라 아 무조건 했어야 됩니다 무조건 어떤 캐릭터 자체가 그런 인간이니까 아 얘기하셔도 상관없다 아 너무 좋네요 아 역시 빌런은 빌런이었다 아 그렇게 장문회 톡을 보내면 그래도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났어도 한번 답장해 줄 만한데 그렇죠 제가 그 톡을 안 보낸 게 실수였어요 톡은 이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가 뜨는데 네 문자로 톡도 실수일까 봐 혹시 처음 뵙고 또 저보다 형님이시니까 또 이렇게 문자로 정중하게 보냈죠 아 근데도 와 답이 그죠 돌아오지 않은 편지 돌아오지 않는 답장 아 진짜 이주원 우리 해설위원님 역시 이 귀중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좀 별로 그런가요 다른 얘기 좀 빨리 넘어갈까요 굳이 안 왔다 정도로 빨리 정리하는 게 뭐 이스타 얘기 많은데 여기서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냥 그만하겠습니다 아니 좀 너무했다 한마디로 정리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아 이거 보시면 답장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작년 12월 31일에 보냈을 거예요 목록 찾아보시면은 지금 안 지우셨으면 핸드폰 안 바꾸셨으면 남잖아요 한번 찾아봐주세요 진짜 거의 1년 됐는데 대박이다 아니 그 이스타TV 종종 보시나요? 제가 봤을 때 아스날 경기할 때 볼 때 제가 문자 보냈는데 축하한다고 보내셨다고 그날 보냈다고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거는? 저도 새벽에 이렇게 딱 아스날 경기 보면서 아스날이 이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요새 좀 잘 나가죠 축하드립니다 종현님 오늘 아스날 장난 아니네요 이렇게 막 크크크 보냈죠 또 이제 하프타임 끝나고 이제 어 민원님하고 우리 권율님한테 연락 왔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뭐 이주원 위원님이 옆에서 막 나한테면 왜 연락 안 하지? 맞아요 맞아요 연락을 드렸고요 어떤 정식적으로 이거를 뭐 약간 뭐 내용 증명이 필요하면 제가 뭐 정식적으로 그 증거를 첨부해서 캡처해서 제가 네이버 나오게 와 너무한다 아니 근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도 상황이 본인은 너만 연예인한테 연락 와 난 왜 연락 안 해 이래서 제가 그 배트초이스에 나오셔가지고 그 이후로 한번 연락을 드렸어요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왜 그 답장을 안 하셨어요? 이거 약간 좀 뭔가 방송만 방송할 때 보내야만 읽나 봐요 뭐 제가 두 가지 추측을 해봅니다 하나는 뭐 정말로 모르고 지나갔거나 하나는 저한테 잘못된 번호를 가르쳐주셨고 저랑의 어떤 큰 이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 아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하고 네 뭐 이 귀중한 시간에 네 귀중한 시간에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하셨는데 차범근 축구교실 1기 출신 이거 사실인가요? 맞아요 그때 이제 당시에는 네 이제 구별로 차범근 축구교실을 이제 모집을 했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용산구에 저희 학교가 초등학교가 선정이 돼서 오 시범 선정이 돼서 거기에서 이제 이루어졌었죠 아 그래서 막 달리기 테스트도 하고 네 네 네 기본적인 어떤 체력 테스트들 뽑았구나 그걸 입단 테스트를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네 네 네 그래서 막 그렇게 했었죠 네 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생겼었죠 오 오 오 이게 어렸을 때부터 좀 하셔서 그런지 그 유튜브에서 이승훈 선수가 출연했죠 네 네 네 네 이승훈 선수가 이제 와서 말씀드리자면 네 네 네 제 컨텐츠여서 하하하하하하하하 승우씨가 승우가 좋게 얘기해 준 거 같고 네 네 네 솔직히 두준씨가 더 잘합니다 아 제가 봐도 너무 잘하고 네 잘하죠 아 그쵸 잘하죠 알잖아요 네 공 다루는 것만 봐도 맞아요 맞아요 이 친구가 어떤 어떻게 축구를 하는지 네 알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정말 많이 하고 공을 많이 잘 다루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잘 두진이 형 잘해요 진짜 저도 어디 가면 항상 진짜 이거 겸손한 게 아니라 많이들 물어봐요 축구 잘해 그러면 나보다 훨씬 잘하고 아예 다르다 기술이 진짜 좋고 탄탄하고 네 볼을 그러니까 시야도 넓고 맞아요 잘 찰 줄 알고 맞아요 맞아요 진짜 잘해요 정말 맞아요 냉정하게 정말 잘해서 뭐 또 이렇게 겸손하게 또 이게 나랑 비슷하다니까 아닙니다 저는 뭐 진짜로 두진씨가 너무 잘하고 그리고 또 되게 자주 친구들하고 모임도 많고 네 맞아요 팀들이 또 많잖아요 팀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도 자주 차니까 네 되게 더 잘 차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평소 축구팀은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딱 따로 예전에 이제 대학교 동문들 네 네 네 이끼리 공을 같이 찼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와해가 됐죠 다들 바쁘고 다 배우들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모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혹시 집은 어디 저는 용산 쪽 용산 쪽 네 뭐 가끔 볼 차고 싶으실 때 제가 연락 드리면 좋죠 그냥 진짜 뭐 네 네 재미있게 찰 수 있거든요 네 네 네 한번 연락 끝나고 연락처 물어보고 아 설레네요 농구도 하는 것도 좋아하세요? 농구 엄청 좋아하죠 그럼 농구도 팀이 있으신 거예요? 농구도 농구도 동문팀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잠깐 멈췄다가 이제 다시 재개한다고 네 네 아 있으시구나 그러면은 사실 요즘은 농구를 더 많이 하죠 축구보다도 네 최근까지도 농구를 많이 하고 아 농구하는 날이 제일 어떤 설레는 날 아 맞아요 끝나고 괜히 신발 한 번 더 꺼내보고 아 아대도 꺼내보고 나랑 진짜 비슷하시다 대박이다 그 뭉쳐야 썬다 그래서 또 농구하는 것도 봤죠 아 예 저도 농구 좋아해가지고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저도 오늘 아침에도 또 저도 골든스테이트 대 브루클린 경기를 또 보면서 아침을 시작하고 저도 저도 아침에 그거 보면서 그 고구마랑 우유 먹었거든요 저는 저는 제일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저한테 딱 일어나면 일커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딱 이렇게 딱 보면은 그 소리가 들려야 우선 하루가 돌아가는 느낌 아 진짜 어쩜 나랑 이렇게 비슷해 미치겠다 진짜 와 진짜 운명인가 봐 그래서 그 시즌이 끝나면 네 좀 우울해져요 조금 아침이 기운도 없고 저는 사실 겨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추운 걸 싫어해서 근데 딱 약간 차가운 공기가 딱 오면은 NBA 시즌이 시작됩니다 아 그렇죠 기분이 좀 좋아요 저는 되게 되게 아침부터 되게 생기가 돌아요 네 그거 보고 시작하면 기분 좋다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와 이게 진짜 미치겠다 와 이야 그리고 이게 또 저랑 비슷한 면이 또 하나 더 있는 게 아 뭐죠 제가 그 한때 그 스포티비 해설가 공개 모집할 때 저 진지하게 한번 해볼까 이런 고민도 했었거든요 아 정말요 아니 스포츠 한때 스포츠 해설가 꿈꾸셨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저도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진짜 저도 그런 거를 아 내가 언젠가 좀 나의 어떤 세컨 잡 네 혹은 내 어떤 그런 걸로 하면은 너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죠 네 네 생각보다 그게 제가 몇 분한테 진지하게 물어봤는데 네 네 어떤 왕도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되려면 뭘 해야 되고 해야 되고 해야 되고 이런 게 없고 어떻게 거기에 대한 네트워크를 계속 넓혀가면서 그런 거 모집하면 시험 보고 기자 출신들도 많고 네 맞아요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뭐 따로 그런 건 없어서 근데 그러기에는 내가 해설가가 되기에는 더 많은 공부와 어떤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실제로 이제 제가 하는 유튜브에서 해봤는데 뭐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렇죠 생각보다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딱딱 타이밍에 정확한 정보를 굉장히 컴팩트하면서도 딱 네 일목요연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아 저도 사실 베스트 조회수의 그 한준희 해석위원님 나오셨을 때 워낙 뭐 지식이 최고죠 진짜 거의 컴퓨터시잖아요 컴퓨터 그럼요 그럼요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쉬운 직업이 아니구나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내가 함부로 뭔가 해볼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맞습니다 이주현 해석위원님을 보니까 나 진짜 이거 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다 제가 지금 감히 말씀드리는데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축구 해석위원이신데 맞아요 제가 볼 땐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하시고 여기 나오셔도 축구 얘기하면 막 하품하시고 그랬어요 골프나 뭐 다른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쪽이 뭐 더 이상 네 알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맞아요 맞아요 이야 아무튼 뭐 그리고 이런 별명이 또 있으세요 율키백과 이건 유명하더라고요 율키백과 스포츠 지식이 상당에서 붙은 별명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저도 사실 뭐 어느 정도 지식 사실 제가 좀 더 적을 것 같긴 해요 적을 것 같긴 하지만 아닙니다 저희 제작진이 축구를 잘 모릅니다 아예 몰라요 아예 몰라서 그 작가님이 대본 쓸 때 엄청 힘들어하세요 스포츠 얘기를 써야 되니까 스포츠를 모르는 제작진과 스포츠 프로그램을 그래서 그 제작진대 저와 그 항상 대결이 붙거든요 제작진은 굳이 이렇게 스포츠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주가 돼야 되니까 힘들어하고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 제작과정을 담아도 되게 재밌겠네요 그쵸 그게 재밌는데 그거를 항상 치고받고 하니까 그걸 싫어하더라고요 오늘도 만나자마자 그렇게 저한테 좀 뭐라 하고 정말 진짜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제작진이 낸 추갈못이 내는 문제 과연 축자랄 두 사람은 잘 맞힐 것인가 궁금해서 준비한 코너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율키백과 대 캡초백과 캡초백과 그래서 문제는 네이버나 네이버 나무야? 못하놨네 우리 네이버 나무 위키 나무 위키 그래요? 네이버 나무 위키 위주로 출제했다고 하고요 알겠어요 노타 아닌데 그렇게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일이에요 알겠어 알겠어 네 문제 총 다섯 문제고요 문제 하나씩 마칠 때마다 우리 스태프분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간식 모바일 쿠폰 드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승자가 앞에 있는 통에서 하나씩 뽑으면 된다고 하고요 이 통에서의 어떻게 자신 좀 있으신가요? 일단은 어떤 문제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고 어떤 난이도로 나올지 출제의 의도와 난이도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굉장히 좀 낮을 것 같긴 한데 뭐 추갈못이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게 뭐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문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거 제가 꺼내나요? 긴장되네요 어디 나와요? 그럼 아 2021 시즌 기준 손흥민 선수가 유럽 5대 리그 아시아 선수 한 시즌 최다 득점을 기록했는데요 네 여기서 문제 2021 시즌 손흥민 선수가 넣은 골은 총 17골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17골 네 옆에 스케치북에 OX를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문제 좋아요 아주 그냥 뭐 전문 스포츠 프로그램 같은 질문인데 이야 나 솔직히 저 솔직하게 이거 좀 헷갈립니다 이게 시즌이면 이번 시즌인 거죠 이번 시즌 2021 시즌이니까 2021이니까 작년 지난 시즌이구나 17골 잠깐 17골 손흥민 선수가 아 이게 조금 불리한 게 제가 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좀 불리하거든요 음 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저는 미리 밑밥을 깔면은 네 이게 어떤 전체 시즌인지 네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인지 피엘인지 뭐 컵대회 다 포함인지 뭐 그 해에 총 넣은 넣은 골인지 이거 문제 출제가 잘못됐습니다 이건 넘기는 걸로 아 근데 이게 유럽 5대 리그 그러니까 잠깐만 내가 물어볼게 이게 프리미어리그만이에요 아니면 뭐 컵대회 뭐 챔피언스리그 다 포함이에요 제가 볼 땐 그걸 모를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 그 1년에 다 넣은 거를 얘기하는 것 같죠 자꾸 그 나무 위키에 유럽 5대 리그라고 나왔어요 라고 그 하 다 포함? 다 포함? 오케이 다 포함이면은 나는 이건 것 같은데 네 공개해주세요 전 X 우리 권윤님도 X 자 정답은요 오 정답은 X입니다 그쵸 아시아 선수 한 씨는 최다 득점 손흥민 선수는 22골을 기록했습니다 아마 이게 그 이게 누구 기록 차범근 감독님 기록을 깬 걸로 아는데 이거 뭐 아시아 선수 해가지고 아닌가? 그쵸 이제 최다 골 기록을 최다 골 기록 깼고 이제 경신했고 아무튼 문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 좀 반성했으면 좋겠고요 네 앞에 뽑아볼까요? 그러면은 우리 권윤님께서 하나 형님께서 이게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기 PD님이요 아 빨리 뭐 빨리 닥치고 빨리 진행해라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냥 빨리빨리 해라 저한테 매일 그래요 빨리 뽑아주세요 빨리 뽑아주세요 네 빨리 뽑아주세요 다음 거 진행할게요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저랑도 매일 그래요 자 뭐 제가 뽑아서 읽으면 되나요? 네 펴주시면 됩니다 네 베스킨라미스 아이스크림 케이트 선물 자 이런 거 다 나와도 되는 거예요? 네 다 나와도 돼요 다 얘기하셔도 돼요 혹시 지금 광고하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쏘리원 쏘리원 정립된 선물은요 우리 매니저님들께 전달드린다고 하니깐요 이따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달한다고 안 할 때 가끔 있거든요 아 그러기도 해요? 뭐 가끔 잊을 때 있어요 잘 확인해야 돼요 저도 뽑아야 돼요? 맞혔으니까? 오 오케 오케 나 뭐 나 뭐 꽝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아니겠지? 오 나 던킨 세트 오 오 좋습니다 어떤 SPC와 관련이 있나요 이 프로그램이? 아니 그런 건 없는데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뭐 모르겠네요 이렇게 오늘 좀 선물이 후하네요 뭐 그럼 바로 다음 문제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다음 중 EPL 리그 홈구장이 아닌 곳은 야 이거 쉬울 것 같은데 네 오 사진이야 잠시만요 야 잠깐만 왜 뭐야 무슨 5 4 3 2를 왜 하고 있어 갑자기 저는 아 이거 딱 봐도 보인다 근데 제가 지금 노안이에요 잠시만요 한번 볼게요 아 미치겠다 형 대박이다 야 저는 좀 알 것 같습니다 잠깐만 저기가 어디야? 이게 어 나도 좀 헷갈린다 이게 문제 출제는 좋은데 의도는 좋은데 너무 작죠? 아니 사진 너무 작네 너무 작아 네 이거 뭐 헷갈리네 이렇게 보니까 구장 이름을 쓰라고요? 나는 일단은 이거 같아 보셨나요? 다? 네 네 정답을 한번 스케치북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저는 모르겠어요 오 저도 이게 두 개가 헷갈리긴 하는데 이거 같긴 합니다 어 이거 아 이거 아니면 곤란한데 잠깐만 저도 아 이거 아니면 곤란한데 아 너무 헷갈리는데 자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나랑 같아 오 맞췄어 야 캄푸누 그렇죠 저거는 왠지 캄푸누 같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눈이 좀 안 보여서 네 오 3번이 첼시였구나 오 전 3번이랑 솔직히 조금 헷갈렸어요 2번이 어디였어요 2번? 아까 정답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2번 리버풀이라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헷갈려서 물어보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1번이 아스날 2번 리버풀 3번 첼시 5번 맨유 여기에서 혹시 가보신 구장 있으실까요? 저는 캄푸누 갔다 왔죠 아 캄푸누 그 나머지 혹시 1번 아스날 리버풀 첼시 맨유 가보신 데 없나요? 네 제가 EPL 경기장은 못 가봤어요 아 진짜요? 저는 리버풀 구장 빼고 다 가봤거든요 안필드 빼고 네 안필드 빼고는 다 가봤는데 그 사실 지금 캄푸누는 제가 느꼈을 때 진짜 웅장해요 너무 웅장해서 좋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엄청 그 경기장만으로도 그 많은 어떤 인파와 관광객이 몰린다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하다라는 저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웨이 팀은 진짜 그 심리적으로 압박이 셀 것 같아요 구장이 약간 이렇게 쏟아져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맞아요 혹시 나중에 안필드 갈 계획은 없으신가요? 언제가 한번 가보고 싶죠 한번 그 투어를 한번 하고 싶긴 해요 아 이제 EPL 투어 네네네 간다면 어떻게 MLH 스타디움도 한번 가시는 건가요? 가야죠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하이버리를 가고 싶었는데 아 그 예전 거 지금 MLH니까 네 자 그러면 맞췄으니까 또 선물 뽑으면 되나요? 오늘 후한데? 너무 후하네요 네 이거 뭐 하나 뽑아주시죠 또 과연 어떤 선물이? 꽝은 없다고 하네요 뭐지? 뭐지? 도미노 피자 스파게티 콜라 세트 오오 아 이거 뭐 살이 많이 찌겠네요 고요 도미노 피자 도미노 피자를 먹고 베스킨라빈스 케이크를 먹어라 어 그쵸 그쵸 후식으로 베스킨라빈스 먹어라 저도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후하네요 어 나도 같은거야 대박 우리 뭐 협찬받았어요 오늘 왜 그래 왜 이렇게 제작비를 많이 써 어 뭐지 어 감사합니다 저도 좋네요 여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있네요 어 이렇게 생각보다 좋지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오늘 왜 이렇게 후하지 자 그러면 이 기세를 이어서 세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주세요 2고 1위 EPL 지금 현재 순위 7위팀 어 잠깐만 7위 어디였지 야 7위 잠깐만 나 아스날 밑으로 생각을 안해봤는데 위에 팀만 생각하고 야 7위 어디지 잠깐만 7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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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이 세지마 세지마 아 세지 말아봐 잠깐만 맨유 맨유 밑에 어디야 너 아 어디지 나도 이게 잘 모르겠네 7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나 못 썼어 아직 기다려봐요 기다려봐 아 어디지 나 진짜 미치겠네 10 9 아 잠깐만요 진짜 너무 헷갈려서 그래요 진짜 아 어디지 나 미치겠네 아 이게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최근 순위를 아 진짜 어디지 아 잠깐만 진짜 잠깐만 진짜 잠깐만 잠깐만 시작 생각할 시간을 줘 잠깐만 아 나 왠지 여길 것 같아 민호씨 생각하실 동안 저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돼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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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생각해놨거든요 어 이게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진짜 맞았으면 좋겠다 아 자 썼습니다 자 정답 공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브라이튼 저는 리즈 유나이티드 썼습니다 자 과연 정답은요 오 브라이튼 아 브라이튼이었네 아 감사합니다 아 제가 브라이튼 할까 리즈 할까 좀 네 요즘 아주 돌풍의 팀이죠 그렇죠 아 브라이튼이었구나 아 리즈가 한참 미치구나 아 리즈가 저는 잘해가지고 저는 브라이튼 아니면 크리스탈 팰리스 뭐 이렇게 헷갈렸는데 저도 크리스탈 페리스 브라이튼 리즈 세 팀 헷갈렸는데 아 울버헴튼이 생각보다 지금 높네 오 야 토트넘이 많이 떨어졌구나 그러니까요 지금 뭐 감독이 바뀌었으니 네 반등을 반등 그렇죠 콘테 감독이 분명히 좋은 전술로 반등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레비 구단주만 잘 어떻게 얘기가 되면 네 그럼요 아 우리 지금 음양 감독님이 지금 첼시 굉장한 팬이시거든요 아 진짜요 축하드립니다 1위 첼시여서 저 흐뭇한 표정으로 지금 저희를 바라보시는데 아 진짜 그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배출 시작하고 아스날이 무패예요 아 그래요 3패 시작하고 배출을 시작했거든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지금 무패로 지금 이기고 있거든요 지금 8경기가 9경기 무패이잖아요 리그에 계속 무패이기 때문에 감독님 말 아스날이 생각보다 높네 라고 하셨다고 잠깐만요 아니 아닙니다 네네 그리고 그 리그 10경기 무패입니다 10경기 10경기 아 그럼 뭐 뭐가 뭐 먹고 싶지 뭐 치킨 뭐 맛있는 거 골라주시면 과연 뭐가 나올지 오 진짜야 교촌치킨 치즈볼 세트 뭐야 보고 뽑으신 거 아니죠 사실 제가 어제 여기 와서 제작진하고 얘기를 좀 했어요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제가 친 거예요 오 축하드립니다 교촌치킨 치킨볼 세트 오 치즈볼 세트 대박이다 와 진짜 놀랐어 나도 오 피자 치킨 아이스크림까지 지금 교촌 도미노 지금 맛있는 거 다 나눴습니다 배스킹까지 제 생일을 조금 당겨서 이걸로 한번 친구들을 불러모아서 해야겠어요 케이크도 있고 치킨에 피자도 있고 대박인데 아 좋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주세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972년 최고의 공격형 미드필더 칸, 보르도, 유벤투스, 레알 마드리드 프리킥, 패널트킥을 전부 담당한 실력 월드컵 유로챔피얼리그에서 우승과 MVP를 모두 석권 아 이거 이 사람인가 맞을지 모르겠네 좀 헷갈리긴 한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지랄지 죽입니다 우리를 지금 이렇게 쉽게 보면 안 돼요 대충 보면 딱 나와요 제가 이거 너무 문제가 쉬워서 프랑스어로 적으려고 했어요 네 아 진짜요? 프랑스어도 잘하세요? 아니 사실 못합니다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재밌어 오늘 미치겠다 아 대박이다 그 정도로 문제가 굉장히 너무 난이도가 쉽다 그리고 프랑스어로 적으라고 했으면 우리가 틀렸겠지 제가 불어로 적으려고 했는데 아무튼 뭐 지누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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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 뭐 이렇게 아무튼 저희 또 선물 뽑으면 되나요? 아 일단 저는 네 문제 중 세 문제 맞췄고요 우리 권윤님만 우리 윤형님만 네 문제 다 맞췄습니다 먼저 선물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엔 과연 뭐가 나올지 이번엔 뭐 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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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오면 대박이다 어 덩킨 덩킨 나왔습니다 덩킨 빵 종류가 나왔네요 빵 종류 아 저도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야 이거 우리 선물 다 타가는 거 아니야? 와 이거 맘에 든다 스타벅스 음료 세트 아 이거 좋다 이야 야 이거 잘 뽑았다 커피 커피 아 커피앤도넛 먹어야겠죠 좋네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 문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프로축구리그 K리그는 몇 년도에 창설됐을까? 아 나 이거 알았는데 잠깐만 아 잠깐만 이게 이게 아 헷갈리네 K리그죠 K리그 그 전에 그거 말고 K리그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그 리그랑 K리그랑 좀 다르거든 내가 이거를 그 다이나믹 피치를 보면서 내가 공부를 했는데 아 이거 K리그? 네 K리그 음 이게 하 K리그는 한국 프로축구가 탄생한 게 아니라 K리그라는 네 K리그란 명칭부터 이제 그 그걸 말하는 거 같은데 1900은 무조건 맞죠 네 1900은 맞는 거 같아 1900은 무조건 맞고 19 1800 1800까지는 아닐 거 같고 1900 조선 말기에 아 저는 아 이거 우리 아빠를 생각하면 돼 아빠를 아빠가 60 시절에도 K리그였을까? 60 시절에 K리그? 60 60은 아니었을 거 같고 부천 시절부터니까 부천 SK 시절을 생각하면은 한 아 왠지 이년도일 거 같아 왠지 이 느낌 왠지 이 느낌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찍는 거거든 찍어서 맞출 때 기쁨 이런 게 있거든 하 과연 맞을지 저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자 정답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저는 82년 우리 저는 93년 93년 아 어 둘 다 아닌가요? 몇 년도죠? 뭐야 80 83년 아 아까워 80 83년이랍니다 83년 아 너무 아깝다 나는 그러면 프로축구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그쵸 그 전에도 있었고 명칭이 이제 K리그로 바뀌고 그러니까 실업축구에서 프로축구가 창단한 시기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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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훨씬 전부터 있었어요 막 그 동대문 종합운동장 막 이때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 프로축구 할 때 유공입구만 네 그럴 때는 럭키 금성입구 네 럭키 금성입구 네 럭키 금성입구 그때는 이제 K리그가 아니었어요 다른 이제 이름이었고 그러다 K리그가 된 게 이제 83년도 라고 하네요 제가 완전 문제 출제 의도를 착각했어요 아 어떻게 생각하신거죠 저는 이 K리그라는 명칭이 생긴 거 자체가 네 이제 다르게 받아들였던 거 같아요 아 전체 어떤 이제 연고지화를 확실히 하고 네 그렇게 좀 아 아 괜찮습니다 아 나 이거 맞출 수 있었는데 아 이거 내가 이게 야 이거 진짜 아깝다 아 이거는 진짜 내가 저는 솔직히 이거 저도 찍은 건데 81을 할까 82를 할까 고민하긴 했어요 둘 중에 뽑은 건데 아 83이었네 아 사실 저는 이거 진짜 저희 아버지에 대입해서 한 거거든요 아 저희 아버지가 네 네 네 아무래도 프로축구 출신이시고 네 네 코치 시절부터 감독까지 하셨으니까 네 아마 저희 아버지가 축구 선수 때는 K리그가 아니었던 걸로 저도 알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아니고 아 내가 참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쉽네요 아 저희 지금 밖에 작가님 피디님 난리 났네요 뭐 뿌듯하다고 둘 다 틀려가지고 우리 둘이 틀린 게 뭐가 그렇게 뿌듯하지 오 이거는 참 네 더 갖고 가기도 좀 사실은 좀 애매했죠 네 맞습니다 그 문제가 솔직히 뭐 어렵지도 쉽지도 애매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찐 K리그 팬들도 이거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이 창설 이 맞아요 이 연도를 고르기 때문에 아마 J리그 창설 연도가 92년인가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오 이거 맞으면 대박이다 근데 네 그래서 J리그가 마케팅을 되게 잘 했었던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93년을 한 이유는 그때 좀 이렇게 뉴브랜딩을 하지 않았나라는 어떤 추측을 했는데 제가 아주 잘못 생각을 했네요 아쉽다 난 K리그 엠블럼 뭐 이런 거 순서 맞춰라 이러면 다 맞출 수 있는데 아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저희 문제를 한번 내가지고 맞춰봤습니다 오 윌키백가 대 캡쳐백가 이렇게 해서 해봤는데요 와 J리그 92년도 맞다고 하네요 맞아요 역시 야 대박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서 아 나는 못 비비겠다 와 전혀 아닙니다 자 노정윤 선수가 1호 진출 아 맞죠 네 노정윤 선수 아시죠 네 저한테 삼촌입니다 삼촌 네 그러시구나 네 아버지 선배 이렇게 계셔가지고 삼촌 그리고 산프레체 피로시마에서 네 엄청난 이제 그 삼촌이죠 뭐 저한테 삼촌들이 많아가지고 아 진짜 제일 부럽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 그러니까 어렸을 때 네 아버지 이제 아버지 코치 시절 네 그때는 이제 선수들은 가깝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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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애기 때 이제 그 축구장에 놀러가면 아직도 기억나는게 그때 당시에 지금 이제 감독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뭐 이임색 감독님 네 네 네 네 네 뭐 김기동 감독님 다 저한테 삼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축구 알려주고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완전 부럽네요 근데 축구를 안 시키셨죠 아버지가 축구를 했어야 되는데 아쉽다 잘했을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근데 확실히 실력이 부족했어요 저도 느껴요 좀 잘했으면 아버지가 시키셨을 것 같은데 확실히 부족합니다 겸손함 자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율키백가 대 캡처백가 한번 문제를 해봤는데 문제 다 없어요 어 다섯문제 끝을 합니다 아 그래요 더 내기에는 저희 추갈못 분들이 좀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머리를 싸매고 싸매서 낸 문제들이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네 문제가 그래도 좀 탄탄했어요 어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공이 몇 갤까요 축구할 때 뭐 이런 질문 나올 줄 알았는데 아 근데 그거 신선하네요 그 공 그 예비공까지 몇 갤까요 뭐 이런거 하면 못 맞힐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사실 그렇게 문제를 내면 그건 누군가를 흠집내기 위한 문제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양아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거는 뭐 다행이네요 그렇게까지 안가서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율키백가 우리 권율형님께서 이기셨고요 일단 상품 많이 타셨으니까 이따가 꼭 매니저님한테 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잘 보내줘야 돼요 아셨죠? 네? 네? 손사례하지 말고 대답을 하세요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메인 이벤트가 사실 남았습니다 그러지 말고 지금 하나 시켜주세요 교촌치킨으로 교촌치킨 하나 시킬까요? 네 지금 시켜주는데 갈대 하나 갖고 네 아니 근데 대박인게 조곤조곤 말씀하시면서 원래 이렇게 재밌는 캐릭터셨어요? 저 몰랐어요 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때는 항상 이렇게 좀 묵직하시고 그랬던 인상이 있는데 이런 예능에서도 이런 모습 별로 안 보여 예능 하신 거 잠깐 예능 나온 거 러닝맨 나온 거 제가 본 거 같은데 예능을 많이 하지는 않아서 네 근데 뭐 워낙 오늘 자리가 저는 어떤 자리보다도 되게 즐겁고 설레고 네 보통 이 시간쯤이면 제가 좀 체력적인 방전이 되는 타이밍인데 오늘은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텐션 오늘 괜찮으신 거 같아요 되게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다른 곳보다도 오히려 제가 사실은 소속사에 무조건 스포츠 콘텐츠는 다 참석을 한다 섭외 문의가 들어오면 그래서 이제 베스트 초이스 함께 하게 됐고 오늘 정말 어떤 노는 것처럼 굉장히 즐거워서 제가 또 이렇게 말문이 트이는 거 같습니다 같이 축구랑 농구 봐도 엄청 재밌을 거 같아요 그럼요 일단 욕이 아 죄송합니다 뭐 어떤 거요? 일단 욕을 엄청 하죠 아 욕 아 그쵸 그거는 좀 응원하는 팀이 그렇죠 안 된다 그러면은 일단 데시벨 올라가고 그렇죠 필수적인 요소죠 맞아요 뭐 이해합니다 나중에 한번 같이 경기 보는 것도 그럼요 좋죠 일단 우선 오늘의 메인 이벤트가 남았습니다 네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요 우리 권율 씨 하면 찐 코브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이스탄불의 기적 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스탄불의 기적 아 이때 이때 리버풀의 찐팬이 되셨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오 그때는 사실 리버풀에 대한 팀 정보도 많이 알지 못했고 아 어떤 박지성 선수가 EPL 진출 전인 맞아요 맞아요 네 때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어떤 크게 어떤 영국 축구를 접할 기회들이 많이 없었죠 네 그러던 중에 이제 챔피언스리그는 아무래도 큰 엄청 큰 대회죠 대회니까 그걸 이제 방송을 해줬는데 네 그 방송을 실제로 보면서 와 진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네 그때 이제 리버풀의 팬이 됐죠 아 진짜 그때 사실 그 리버풀 팬 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국내에도 그렇죠 대한민국의 한 50% 이상은 네 아마 그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제 그 중고등학교 이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코비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도 거의 이 경기 때문에 이제 코비 됐거든요 그리고 그 경기 저도 기억나는 게 굉장히 진짜 어떻게 이거를 가능케 하지 라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당시에는 지금은 뭐 세리아가 약간 EPL에 비해 인기도나 흥행도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당시에는 세리아는 1등이었죠 그렇죠 7공주 시절도 있었고 뭐 당시에 AC 밀란은 뭐 진짜로 무적이었어요 무적 피해갈 수 없는 네 공포의 그 삼각형 아시죠 중앙 삼각형 쉐도로프 있고 카카 있고 카투소 있고 카카의 쉐브챙코 톱보고 있고 크레스포 옆에서 타겟 타겟으로 있고 네 진짜 그거는 네스타 있고 네스타 말디니 있고 디다 골키퍼 있고 뭐 최고였죠 그때 뭐 피해갈 수가 없었죠 네 그거 그 팀한테 먼저 선지골을 먹혔다 네 끝났다 당시에 세리에 리그는 정말로 수비가 빡센 맞아요 수비가 진짜 힘든 리그여서 괜히 그 빗장 수비라는 말이 이탈리아 빗장 수비라는 말이 사실 국대에서 나온 게 아니고 세리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맞아요 정말로 지금도 그 세리에 리그는 지금도 수비가 아주 두텁죠 두텁죠 네 탄탄한 리그라서 그런 경기에서 리버풀이 큰 스타드 없이 네 선지골을 먹었다 네 이거는 정말로 진게임이나 다름없는 거죠 네 네 그거를 동점을 만들고 우리 배법사 아 우리 배법사 형 아 진짜 베니테지 감독님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때 막 가끔씩 이제 영상 그때 영상 보면은 좀 짠하기도 해요 네 이렇게 젊었다고? 그 당시에도 저는 이제 네 헤어스타일이 그러시다 보니 네 젊다고는 못 느꼈었는데 네 지금 보니까 젊죠 지금 보면 확실히 어떤 딱 파워가 있더라고요 힘이 딱 영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나중에 뭔가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PSG 이제 포체티노 감독이 영한 느낌이 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나중에 계속 감독직을 하시면은 어 딱 봤을 때 와 젊었다 뭐 이런 시절이 있을 것 같은 느낌 맞아요 맞아요 딱 그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사실 리버풀 얘기를 한 게 돌아오는 21일입니다 아 아 그러니까요 우리 우리 건륜 형님이 응원하는 리버풀과 또 공교롭게 네 아 공교롭습니다 제가 응원하는 아스날이 경기를 합니다 네 조심스럽게 이 경기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현재 리버풀 4위 아스날 5위입니다 아 또 이렇게 순위다 이 경기로 인해서 순위가 바뀔 수 있거든요 아 우선 그간 성적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 그간 성적은요 아스날이 좀 처참합니다 처참했는데 네 그간 성적을 그 리버풀하고 아스날 성적을 비교한다는 거예요 둘이 대전한 성적 네 두 팀의 대결 사실 아마 이번 시즌은 일단 패가 있었고요 시작을 좀 패로 했고요 저번 시즌은 리버풀이 이겼고 아스날이 한번 이겼어요 아스날이 이겼다고요? 네 아스날이 이겼어요 언제 이겼지? 그 7월 16일날 네 프리미어리그에 이겼어요 네 기억 못하실 테지만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런가? 그쵸 항상 이기고 가는 아스날 이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 전적을 이겼어요 전적을 비교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비교할 게 있나? 있죠 있고요 그리고 그 초반에 아스날이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네 지금 4위 오면 한 끗 차예요 맞아요 종이 한 장 차예요 근데 아스날이 진짜 이번에 그 이적생들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너무 좋아요 네 지금 잘하고 있어요 지금 솔직히 리버풀은 계속 지금 그 뭐 마누라 라인부터 이제 그 수비 라인 미드필더 라인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네 네 세 시즌 동안 굉장히 탄탄했고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했고 계속 리그 우승도 했고 엄청 계속 지금 엄청난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네 네 네 네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인 심리적 그러니까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리버풀이 부럽긴 해요 그렇죠 굉장히 탄탄한 스쿼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스날은 그 탄탄한 스쿼드를 만들고 있을 때 유망주들을 굉장히 잘 키워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적료를 좀 허투루 쓴 선수들이 몇 명 있긴 하지만 그럼요 지금 굉장히 상승 궤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뭐 스쿼드가 이제 좋은 건 사실이죠 네 근데 사실 리버풀이 지금 베스트 일레븐 외에 좀 덱스가 조금 얕은 편이에요 음 생각보다 두텁진 않아요 생각보다 그쵸 후보오 군들이 지금 사실 미드필드진에 부상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번 경기 리버풀이 웨스트햄한테 이제 졌거든요 네 3대2로 졌는데 그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건 많이 지쳤구나 음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뭐 피르미노도 부상으로 못 나오고 네 거기에 이제 대부분의 선수들이 많이 지금 이제 스쿼드가 얇다 보니까 덱스가 얇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밀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햄처럼 좀 중간에 막 움직이는 선수들이 많고 라이스나 막 이런 탄탄한 미드필더진이 많은 압박을 막 심하게 들어오니까 네 파비뉴가 그거를 견디지를 못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핸더슨은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좀 꼬이고 꼬이고 그러면서 막 당황해서 역습을 당하고 네 계속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물론 웨스트햄도 되게 탄탄한 팀이 된 거 같더라고요 올 시즌 웨스트햄 기세가 조금 놀랍습니다 사실은 그 보헨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네 그 선수를 리버풀에서 엄청 영입하고 싶었거든요 클럽 감독님이 나 얘 좋다 했었는데 이제 링크가 안 됐죠 제일 문제점 중에 하나는 지금 리버풀이 어찌됐든 공격진의 데브수도 굉장히 얕다 네 공격수의 부재가 솔직히 좀 크다고 봐요 저는 이브풀의 가장 아쉬운 점은 만약에 포드가 다쳤다 이렇게 지금처럼 피르미누가 다쳤다 대체 장원이 너무 약하고 맞아요 살라가 없다 이러면 그렇죠 그렇죠 거의 공격의 절반 이상이 날아간 느낌이 들고 지금은 1월 가면 이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을 하는데 네 그럼 살라랑 만회가 빠지게 된다면 네 과연 그 자리에서 누가 어떻게 버텨줘야 될지도 굉장히 네 아마 클럽 감독님의 고민이 굉장히 좀 클 것 같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또 리버풀 홈에서 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홈 이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암필드에서 패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스날한테요? 네 일단은 유일하게 이게 형이랑 나랑 안 맞네 일단은 26경기 만에 패배를 했어요 네 저번 경기에서 네 그래서 그걸 얼마만큼 빨리 떨쳐낼 수 있느냐 네 어떤 이번 기세 싸움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A매치 기간이었잖아요 맞아요 2주 동안 선수들이 각자 국가에 소집돼서 얼마만큼 체력을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을지 그게 아주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또 사실 리버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각 국대 선수들이 좀 많은데 그렇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어린 선수들이 좀 있어서 못 뽑힌 선수들이 좀 있거든요 좀 푹 쉬다 왔겠군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 모르겠다 그리고 요즘 좀 상승세도 너무 좋기 때문에 맞습니다 굉장히 이번 경기에 희망을 좀 걸고 있다 21일 몇 시였지 이게 경기가 아 내가 까먹었네 11시 반인가요? 11시 반이었나 이거 진짜 대박이겠다 너무 재밌겠다 21일 백중세가 2시 반이구나 2시 반이구나 2시 반인데 아 백중세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로 아스날이 기세가 좋고 네 이제 국대 안 가는 멤버들도 많고 네 이건 팩트이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아스날이 체력적으로나 기세적으로나 네 또 많은 부분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고 리버풀은 이제 26경기만의 패배로 어떤 그 기록이 멈췄고 네 아쉽죠 그 기록이 멈춘 건 좀 아쉽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이제 빨리 그 분위기를 얼마만큼 털고 전환시킬 수 있는지 네 또 체력들을 얼마나 회복할 수 있는지 네 제일 이번의 포인트일 것 같아요 아 진짜 아니 지금 음양 감독님이 네 무조건 리버풀이 이긴다고 하시는데 하지만 아스넬이 이기면 진짜 배초의 기적이다라고 1위 팬 우리 첸시팬분이 말씀하셨는데 진짜 아스넬이 이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기적이죠 네 기적인데 0%가 3%보다 3%가 0%보다 높다 이런 말의 명언이 있거든요 빌런 분이 하신 말인데 음 저는 조금의 퍼센테이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 희망 걸겠습니다 3% 네 그렇죠 3%보단 높아요 지금 그렇죠 높아졌어요 그렇죠 3%보단 그러면 높으면 리버풀은 이길 확률이 97%잖아요 아니죠 네 0%보다 97%라고 훨씬 높은 아니 지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아스날 대 리버풀 리버풀 대 아스날 과연 누가 이길지 어우 진짜 미치도록 이겼으면 좋겠다 아스날이 아 이 경기 할 때 연락 주고 받으면서 보면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서로 그 톡으로 그 욕만 하지 않기 약속할까요 저는 한 요정도 써서 보낼 것 같아요 하하하하 어떻게 쓰실거죠 저는 뭐 킥 아 킥 아 그정도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요정도 써서 딱 요느낌으로 보낼 것 같아요 딱 딱 이 느낌이다 이 느낌 딱 딱 저는 딱 요느낌 하하하하 딱 요느낌 어떤 자포자기의 히읗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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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흐흐흐 이게 아니라 훗 요런 느낌 하 뭐 이런 느낌일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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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는 히읗하고 짬짬짬짬 해야겠죠 히읍만 딱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진짜 기대된다 야 가자 고려들여 일어나라 무조건 이겨야돼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권윤님 우리 권윤 형님과 함께한 베스트초이스 이제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네 시간이 오늘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네 자 베스트초이스 공식 질문이 있거든요 네 권윤스 베스트초이스 네 오늘 베스트초이스 함께 하면서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나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기억에 남는 이야기나 장면이요 네 글쎄 뭐 기억을 지우고 싶은 얘기는 있어요 어떤거죠 이주원 해설위원님 얘기를 전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지 네 아 이게 생방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드러내기는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아 농담이고 네 이주원 해설위원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더 친밀도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깐요 그래서 되게 기억에 남는 아주 감사한 어떤 오늘의 장면으로 꼽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진짜 저도 뭐 그분이 빌런인건 알았지만 진짜 여기서만 빌런이 아니고 어디서든 빌런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새기면서 저도 좀 그 장면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어 나중에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이스타TV 출연하셨었잖아요 네 네 네 가서 문제 푸시고 막 봤거든요 네 네 네 네 근데 나중에 저도 한번 초대해달라고 했었는데 네 그 초대해달라고 한 말을 저도 한번 이렇게 그 되돌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한번 네 다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만약에 제가 이스타TV를 갔다 네 네 네 하면 뭐 주의해야 될 점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네 네 주의해야 될 점이요 네 어 일단 생각보다 거긴 거칠어요 아 알죠 네 네 그리고 굉장히 좀 빨라요 네 모든 진행이 굉장히 빨라요 오 그 템포 조절에 그 밀리시면 안 될 거 같아요 아 그럼요 네 저는 항상 그 템포 조절을 제가 싹 하거든요 템포 싸움에서 밀리지 않을 겁니다 아 제가 과연 제가 사실 여기 나오셨을 때 네 네 네 이주현 해설위원님 우리 빌런을 제가 잡았거든요 거의 오 네 근데 그런 말 속으로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 여기서나 민호지 네 이스타TV 나와봐라 아 진짜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100%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과연 제가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잡힐지 안 잡힐지는 한번 제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오늘 진짜 대화가 이렇게 잘 통하는 진짜 어쩜 이렇게 잘 통하지 진짜 이렇게 잘 통하는 분과 함께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갔는데요 이제 입이 풀리기 시작했는데 네 사실 오늘 거의 저희가 축구 얘기만 했거든요 네 근데 농구도 좋아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도 진짜 매일매일 어떤 그 경기들 하이라이트 챙겨보고 네 계속 어떤 그런 유튜브 콘텐츠들 다 챙겨보고 네 저도 놀랐던 게 아까 제가 그 샵에서 만났는데 그 농구 게임을 보고 계셔가지고 나랑 진짜 똑같다 이 생각을 했고 아니 그럼 KBA에서 좋아하는 팀 있으세요? 저는 그 KGC 좋아해요 아 안양 KGC 네 그럼 NBA에서는 NBA에서는 원래 샌안토니오 좋아했는데 아 샌안 저는 개인적으로 드로잔 팬이거든요 네 아 지금 시카고에서 미쳤잖아요 네 시카고 완전 뭐 지금 재림했습니다 와 MJ의 재림처럼 네 드로잔 미쳤으면 미드레인지 장인이 됐어요 진짜 너무 저는 정말 잘했으면 하는 선수거든요 네 저는 샌안토니오 시절에 카와이 레너드를 진짜 좋아했어요 네 공수겸장 선수를 제가 좋아해서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토론토로 트레이드가 되면서 드로잔은 토론토에 프랜차이즈 스타로 남고 싶다라고 천명을 했는데 네 이것은 비즈니스다 네 한마디에 이제 샌안토니오로 맞아요 트레이드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샌안토니오에서 힘든 생활을 하다가 그렇죠 잘 못했어요 사실 샌안에서 작년부터 조금 플레이메이킹을 잘 하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다가 이제 올해 사실은 뭐 레이커스에 가니 어디 가니 막 하다가 맞아요 이제 시카고에 오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젊고 굉장히 빠르고 또 드로잔이 구심점이 될 수 있는 팀에서 네 농구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마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맨날 늘 어떤 새가슴 오명을 아 그렇죠 갖고 있는데 그게 있는데 저는 진짜 드로잔 선수 저도 팬인데 잘 돼서 너무 좋고 사실 지금 시카고의 원래 그러니까 원래가 아니라 시카고의 에이스는 잭 라빈이었는데 라빈이죠 저는 이제 감히 올 시즌은 시카고의 에이스는 드로잔이다 아 그럼요 지금 뭐 드로잔 폼이 거의 뭐 지금 커리어 하이를 찍고 있습니다 네 너무 미드레인지가 그렇게 쏙쏙 들어가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원래는 3점을 잘 안 쏘는 선수였거든요 네 네 올 시즌은 3점이 벌써 40% 이상을 돌파했어요 그 정도로 아끼고 아끼다가 쏘는데 들어가요 네 자신감이 붙어서 들어오자니 너무 좋습니다 아니 이렇게 또 농구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얘기를 막 하는데 다음에는 네 혹시 만약에 또 나온다면 나와주신다면 네 네 농구 얘기해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땐 뭐 조현일 위원님 얘기도 하고 아 그렇죠 오셨다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도 한번 하고 어 그럼 조코피티비도 보시겠네요 막 그 제가 매일 보는게 이스타티비하고 조코피티비에요 나랑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그거 이제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네 패드로 피고 그렇죠 그렇죠 딱 보면서 저도 저도 하루에 어떤 일목요요나는 어떤 정리들을 보면서 네 와 저랑 똑같네요 저도 그거 딱 보고 잠들거든요 네 저도 그걸 들어야지 좀 잠이 자라요 아 근데 이스타는 잘 안봐요 아 왜냐면 종윤이 형이 그 한거는 보거든요 그럼 잠이 오는데 네 이지현 해설위원님이 딱 하면은 뭔가 잠이 좀 안 들어요 네 네 뭐 그럴 수 있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꼭 저희가 또 초대해서 뭐 작품 얘기도 하고 네 뭐 농구 얘기도 하고 스포츠 얘기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시청자 분들께 인사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정말 이런 애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시간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설레고 떨리고 굉장히 신나 막 흥분되는 어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민호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우리 함께 출연하셨던 같이 했던 분들에 대한 애정으로 또 이렇게 재밌게 디스를 한 거니 어떤 혹시나 어떤 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아 역시 끝까지 굉장히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그렇죠 아 사랑하죠 굉장히 리스펙하는 어떤 형님들입니다 네 아무튼 뭐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앞으로도 저도 오늘 또 베스트초이스를 통해서 저도 이 프로그램에 더 하나를 더 추가해서 초코피 이스타 베스트초이스를 딱 어떤 루틴으로 챙겨볼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오늘 정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 진짜 너무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 진짜 너무 재밌게 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진짜 저희 오늘 통해서 이렇게 더 한층 더 가까워졌으니까 그러니까 연락처도 주고받고 아 그럼요 서로 이렇게 연락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라던 바입니다 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진짜 다시 한번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베스트초이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사랑하는 게 나아 알아봐도 말 거면 눈에 바빙이 나마 좀 찬다 멍생각이 많아 문제야 문제 머릿속만 들여다보면 뭐해 가짜 시간에 땀밀 시간에 Better make a move Love ain't no science, don't need no license 말 이상 되고 고민할 수 없는 minus Don't try to be a genius, why so serious 맘이 가는 대로, 맘이 시켰대로 What you waiting for 그래 뭘 알아냈어, 그동안 나에게 다음 과목은 뭐야, so what's the next past then? 옛날 연구해봤자, 이런 식이면 failure 불단위로 벗겨대는 내 맘은 뭐 from that girl 넌 생각이 많아, 문제야 문제 머릿속만 들여다보면 뭐해 가짜 시간에 땀밀 시간에 Better make a move Love ain't no science, don't need no license 머릿속 메고 고민할 수 없는 minus Don't try to be a genius, why so serious 밤이 가는 대로, 맘이 시켰대로 What you what you waiting for You gotta crush on me You gotta fall for me 사랑 같애서 이 운이 무슨 소용이 또 useless 이런 바삭한 genius, Einstein 보다 부더적, curious, frank style 처럼 돌진해서던데 멋지네 가짜 멋지게 라지카드 crush on me 답이 없어 재미있는 걸 너 왜 몰라 답을 몰라 설레였던 걸 너 왜 몰라 낯사한 너 빠진 것처럼 사랑하자 딱 하나만 아는 바보 된 것처럼 Love ain't no science, need no license 영구해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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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불해 You know about me Love ain't no science, need no license 말했잖아 What you what you what you what you waiting for Love ain't no science, also need no license 너 이상 되고 고민할 수 없는 minus Don't try to be a genius, why so serious 맘이 감은대로 맘이 시킨대로 What you up to waiting for You ain't the same You ain't the same Better look Watch you, you ain't the same Watch you, you ain't the same You ain't the same You ain't the same 오늘 밤 최고의 선택 샤이니 민호의 베스트 초이스 민호가 좋아하는 것들만 다 모은 방송 샤이니 민호의 베스트 초이스 이렇게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진짜 권윤형님과 함께해서 진짜 너무나도 행복했던 저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우리 베스트 초이스 제작진분들은 아주 섭외 칭찬합니다 최고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오늘 미션 없어요? 왜요? 아 진짜 시간이 넘쳐서 아 너무 얘기를 많이 했구나 그래도 하자 왜? 그래도 해 준비했으면 해야지 왜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 피디님 일해야죠 그래, 해 돌발 상황 돌발 상황 돌발 상황 돌발 상황 돌발 상황 돌발 상황 그래, 하면 좋잖아 감으로 무게 맞추기 좋아요 이런 거 뭐 캡쳐는 테이블 위에 냄비에 다양한 소품을 넣어 무게 700g을 완성해 주세요 단, 냄비 무게 빼고 계산 오차 보험이 있는 플러스 마이스 50g까지 인정됩니다 게임 앞서 냄비 무게 재볼 수 있는 기회 드리고요 저 위에 소품 남은 냄비를 올릴 순간 게임 종료되니까 신중하게 올려주세요 성공하면 캡쳐가 좋아하는 말린 고구마 선물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 아주 칭찬해 실패하면 머리에 냄비 쓰고 캡쳐 야, 이거 뭐야 또 알겠습니다 자,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뭐라고? 뒤에 다 있다고? 저울은 어디 있어? 커튼 뒤에? 아, 이게 저울이야 자, 여기다 내릴까요? 자, 여기 자, 저울 무게가 저울 무게는 369 369입니다, 369 369고요 냄비 무게 369 자, 700g 총 700g 손으로 눌러서 냄비 무게 다시 재보라고 저울을 껐다가 켰습니다 아, 125g이고요 125g 자, 여기서 700g을 더 하면 된다는 거지 어떤 걸 더 넣어도 상관없어? 이게 쉽지 뭐 냄비 빼고 700g이잖아 그러면은 총 825g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죠? 아, 저울에서 내리고 아, 그 다음에 올리라고?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아, 이거 내 감을 무심? 오케이, 올리는 순간 냄비 올리는 순간 끝인 거 알겠어요 자, 갑니다 이제 됐어요 됐어요 자, 올립니다 무게 이게 125g이었지 825g 되면 되는 거야 이거 하나 빼야겠다 올립니다 어? 야, 이렇게 낮아? 야, 그럼 얼마를 더 넣었어야 되는 거야? 이거 다 넣었어도 돼, 그럼? 야, 이것도 모자랐어? 이걸 넣었어도 되나 보네, 그럼? 헉, 이래도 300g이야? 야, 이래도? 야, 거의 이래야 맞았구나 턱도 없었네 야 아쉽지 뭐 일부러 안 맞춘 거지 뭐 아, 고구마는 먹고 싶었는데 아쉽다 끝나고 시간 없으니까 벌집 끝나고 하시죠 네, 그래요 네, 아쉽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머선 최민호 미션 실패로 끝났네요 어우 야, 이게 생각보다 이게 저울이 잘못된 거 아니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민호가 좋아하는 것들만 담으면 방송 해이 민호의 베스트 초이스 다음 주 수요일 전반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어우, 이 미션의 여파도 있고 우리 권율 형님의 여파도 있어서 그런지 오늘 하루 아우,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 다음 주는요 어, 더 어마어마합니다 다음 주는요 야, 오랜만이네 간만에 스포츠 토크를 과감하게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버라이어티만 하는 거죠 자, 제가요 스포츠만큼이나 좋아하는 우리 형이 나옵니다 바로 아, 저보다 사실 우리 배초단이 더 좋아할 것 같긴 한데 뭐, 감 오시나요, 여러분? 과연 누가 올까요? 네, 바로바로바로 우리, 우리 우리 빛나는 샤이니 리더 우리 형이 옵니다 스포츠 간판 한 번 더 내리고요 우리 샤이니 우정 한 번 찐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우리 온유엄과 함께하는 전반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샤이니 민호였고요 금요일 후반전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선택은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베스트 초이스 베스트 초이스 베스트 초이스 너무 아름다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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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 저 하늘에 꽃빛 접는 이 바다를 병에 담는 시간도 편히 걷는 꽃들을 이루어 난 상상한 게 뭐든 전부 보여줄게 이제 말해봐 Yeah, yeah 미래진 걸 느껴 은근한 촉감과 끝없어진 감각, tonight is the night 있어봐 내 또 좋아 제 흔들올던 값까지 흔들면서 그 순간 너무 아름다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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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 너무 아름다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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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 더 보여줘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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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 너무 아름다운 다운 다운 뷰 너무 아름다운 그곳으로 너무 아름다운 데려가줘 더 보여줘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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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보여줘 너무 아름다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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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루함에 익숙해져 특별함을 잊었잖아 이제 천천히 고개를 들어줘 내 손에 내 입 맞춰 그argAU 너무 아름다운 너무 아름다운 그곳으로 너무 아름다운 너무 아름다운 고사로 우리의 색과 모양 본 것도